롯데를 만나는 순간 더 새로운 오늘, 더 이로운 내일이 펼쳐집니다. 한결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언제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해온 롯데 라이프타임 밸류 크레이터 롯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쇼핑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대형 할인마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전유통시장을 리딩하는 롯데 하이마트는 고객에게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롯데쇼핑 이커머스는 온라인 통화 플랫폼 롯데온을 통해 최적의 쇼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럭셔리, 그로서리, 패션 뷰티 등에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국내 1위 슈퍼마켓 롯데쇼퍼 미디어커머스 선도기업 롯데홈쇼핑 가깝고 편리한 행복충전소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엘포인트, 엘페이 기반의 빅데이터,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롯데멤버스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 유통부문은 온라인, 모바일 사업을 확대하는 등 유통채널 혁신을 적극 추진해 초우량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첨단 소재 분야까지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4조원 이상을 수소사업에 투입해 친환경 수소의 생산, 활용,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원제품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롯데 정밀화학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롯데 MCC 종합 아세틸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롯데 이네오스 화학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제 기업 롯데 알미늄 등 롯데의 화학사업 부문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가 히트 브랜드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롯데 제과는 현지의 특성을 감안한 신제품을 개발하며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음료, 주류, 생수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며 성장을 거듭해온 롯데 7성 음료는 업계 최초로 무라벨 생수 카테고리를 개척하는 등 친환경 제품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과 만나는 롯데 푸드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다양한 브랜드로 글로벌 종합 외식 기업으로 도약하는 롯데 지아레스 등 롯데 식품 부문은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롯데 호텔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며 품격 있는 서비스와 시설로 고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롯데 면세점은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며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받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롯데월드 국내 관광 레저 문화를 리드하고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 스카이힐 CC 고품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 JTV와 국내 영화 사업 발전에 기여해온 롯데 컬처웍스까지 롯데의 관광 분야는 전세계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플랜트, 토목을 비롯해 복합시설과 초고층 빌딩 개발로도 주목받고 있는 롯데건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운영하는 롯데물산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과 한국 후지필름 등은 고객의 삶을 다채롭게 수놓고 있습니다.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롯데 상사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 정보통신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자랑하는 롯데 캐피탈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는 종합광고회사 대홍기획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롯데 벤처스 한국의 렌탈 문화를 선도하며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롯데 렌탈 등 롯데는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통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롯데 롯데자 그리고 아시아의 수박 카보디 10개의 수박 카보디가 될 것입니다. 끝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난 50여 년간 성장을 이뤄온 롯데는 이제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롯데는 모두에게 이뤄온 혁신을 추구하며 사랑받고 존경받는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의 새로운 약속입니다.